오늘 그 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그 동안 감사했으면 끝나는 거예요? 아니고요 알았다 알았다 뭐 알아요 구독자 빨리 안 늘었어 신청 그게 아니고 1년 동안 아 신청이 났어요 그런 건 아니고 아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1년 동안 방문해 주셔서 이 채널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여기까지 154개 학교 너무 고맙고 또 많은 학교를 찾아갈 텐데 또 내년에도 또 만날 수 있어요. 보건센님이 불러주셔야 돼요. 보건선생님이요? 네. 보건센님이 호비쌤한테 전화를 해서 아 그럼 우리 친구들이 보건센님한테 가서 호비쌤님 보고 싶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친구들이 말하지 않아도 보건센님이 연락이 오실 거고 또 만날 친구는 만나고 뭘 말할게 네.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빠이요. 빠이요.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또 인사 인말 잘 보내세요. 네. 인사 썸네일 명함 한번 더 인사 아 인사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.